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0년생이 온다 라는 것을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임홍택 작가님이 쓰셔서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90년생이 온다가 아니라 90년대생이 온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여기 보면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90s are coming. 지금 후부터 이 본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도수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 후부터 여기까지. 1990년대니까 1990s죠. 이렇게 꾸며주고 이때 도수는 people의 뜻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온다. 이런 뜻이죠. 임홍택 작가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렇죠. 1991년에 태어난 임영웅이 온다.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면 임영웅. 후부터 괄호 열고요. 1991. 이게 앞에 임영웅 꾸며주고요. 임영웅이 3인증 단수니까 it을 쓰는 거죠. 임영웅. who were born 태어났어요. in 1991. 자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있습니다. 1991년에 태어난 임영웅이 is coming 온다. 임영웅은 3인증 단수예요.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1991년에 태어난 임영웅이 지금 정말 지금 콘서트로 또 cf로 또 뮤직비디오로 또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오고 있죠.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임영웅을 잘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